안녕하세요. 판례공부 원문장님 판변TV의 박판규 변호사입니다. 2021년 6월 15일자 판례공부 형사 의장선거 담합사건입니다. 선거일은 2021년 4월 29일이고요. 사건 번호는 2018도 18582 판결입니다. 판례공부 요지는 다음과 같고요. 이 영상 보시고 나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판례공부 원문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건은 위기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사건이고요. 피구가, 피구인지 상고를 했는데 파기환송됐죠. 내용 한번 보시죠. 형법 제137조에는 위계로서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자는 처벌하게 돼 있습니다. 위계, 위계를 속이는 거죠. 속이는 거 이제 통상적으로는 이제 뭐 그냥 약간 위력의 뭐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속인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잘못되면 부정한 수단 이런 게 다 이제 위기에 포함되는데 공무원의 직무를 방해해야 된다. 그러니까 공무원의 직무가 뭐냐 요것도 중요합니다. 사실관계는 이렇습니다. 피고인들은 부산광역시 구의의 의원들이었습니다. 10명 정도 됐는데 이 사람들이 전반기 의장으로 피고인 중에 한 명을 이제 추대하기로 합의를 합니다. 2014년 7월에. 그래서 이제 이 10명이 똘똘 뭉쳐야 이제 의장을 뽑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었습니다. 이제 그 의석수가 그렇게 됐었어요. 그래서 이제 추대하기로 하고 합의서까지 썼습니다. 근데 합의서를 쓰고 나서 이제 혹시나 누군가가 이거를 이제 위배할까 봐 싶어가지고 그 10명이 어떤 합의를 하냐면 투표용지에 보면 이제 1, 2, 3, 4, 5 후보들이 여러 명 있겠죠. 그런데 이제 이 1번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기호 번호가 2번이다. 그럼 2번에 그 칸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모나게. 이 칸에다가 각자 자기가 기표할 위치를 이렇게 서로 정해준 겁니다. 그러니까 10명이 시계방향으로 너는 맨 위, 그 다음에 너는 북북, 북동쪽, 동쪽, 그 다음에 동남쪽, 남쪽 이렇게 하면 8개 나오고 가운데 한 다음에 10개, 그 다음에 한 명은 뭐 좀 삐뚤하게 중간에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각자 찍을 수 있는 위치를 정해두고 정해두고 그렇게 찍자. 혹시라도 만약에 얘가 떨어지면 누가 찍었는지 나중에 보겠다. 이런 식의 어떤 합의를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요걸 가지고 검사가 이런 합의를 통해서 결국 이제 피고인사가 의장으로 됩니다. 그래서 위계, 그러니까 이렇게 서로 부정한 수단을 써가지고 담아버려가지고 무기명 투표, 그러니까 원래는 투표는 무기명이죠. 이제 인사에 관한 투표니까 다 무기명인데 그러니까 이제 무기명 투표를 하게 돼 있는 의장선거에서 무기명 투표를 못하게 했다. 무기명 투표로 해야 되는 임시의장이 있거든요. 의장선거를 위해서 임시의장의 직무집회를 방해했다고 기소했고 원심이 유죄를 인정한 겁니다. 문제는 뭐냐면 이게 조금, 그러니까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요렇게 합의한 것이 무기명 투표의 원칙이 되는 직무를 방해한 것이냐. 요게 약간 의문이 있고 또 하나는 이 사건에서 대법원이 지적하고 있는 건 뭐냐면 실제로는 이게 그 합의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가 불분명하다. 그럽니다. 이게 그래서 그럴 경우에도 무기명 공무집회가 되느냐. 이게 이제 문제가 된 거죠. 대법원은 뭐라고 하냐면 무기명 투표 방해 침해 행위는 그러니까 이런 처벌 균형이 따로 없습니다. 그리고 무기명 투표라는 거는 투표 과정에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보장하기 위한 수단이지 자유로운 의사결정이 된 거라면 뭐 그것이 꼭 무기명 투표를 뭐 그러니까 절대적인 어떤 진리는 아니니까 그래도 만약에 이 대법원은 뭐라고 하냐면 투표 이후에 투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고 여기에 실행한 경우에는 유죄가 될 수도 있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는 나중에 이 표를 간표를 한 사람도 그러니까 이렇게 조사를 한 사람이 없어요. 누가 조사를 할 건지도 없어요. 사업 확인도 안 됐고 심지어는 다른 후보가 없는 바람에 단척 출마해가지고 돼버렸어요. 그래서 이 합의가 실행이 된 것인지 여부가 불분명하다. 결과적으로 모의는 했는데 실행 여부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유죄 입증이 안 됐다. 라고 봐서 무죄를 선고한 겁니다. 무죄 취지로 파괴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 사안은 아까 말한 처음에 사중하게 설명할 때 이 사람들의 그 합의 내용이 굉장히 이상하다. 뭔가 좀 찜찜하다. 이렇게는 인정이 되는데 실제 이게 실행된 여부에 대해서 검사가 제대로 입증이 안 된 거죠. 그런데 대법원 이런 이 판례는 뭐가 중요하냐면 이 공무집행 방해에 대해서 현재 기소가 굉장히 확대되고 있습니다. 굉장히 여러 군데서 공무집행 방해다. 뭐 이렇게 해서 그냥 경찰에 가는데 이거 내가 저지른 일은 아니네요. 왜 나를 체포하세요. 그래서 뻥 치면 이건 공무집행 방해라고 기소하고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뭐 또 제가 이제 법원에 있을 때도 보면 경찰이 체포 과정에서 뭔가 유용력을 행사하면 경찰이 기본적으로 다 공무집행 방해로 막 다 경찰에 넘기는 것 같은 게 많습니다. 그리고 검찰은 경찰이 힘들다고 생각하는 그런지 그런 걸 다들 그냥 공판에 넘기는 것도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런 절차를 통해서 사실상 경찰권에 권위를 세우려고 하는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지나치게 많아집니다. 그래서 지금 이 판례도 약간 위법하다고 해서 다 위계라고 볼 수도 없고 그것이 공무집행 방해되는지 여부도 불분명한데도 불분명하고 기소가 되고 또 여기에 대해서 뭔가 좀 소신을 가지고 이런 것들은 이루어선 안 된다라고 해서 위계관 공무집행 방해를 섬 쉽게 인정하는 재판부도 되게 많습니다. 대부분 판례는 그런 거를 엄격하게 봐야 된다. 실제 이루어진 여부인지 잘 확인해서 진짜 공무집행 방해되는지 여부까지 확인해서 인정해야 된다라고 한 거기 때문에 이 정도 판례는 이런 공무집행 방해에 관한 여러 가지 사건을 직접 할 때 이 판례를 기억하셔서 실제로는 거기에 이르지 않았다는 걸 적극 어필해서 확인해 보시고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